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채널를 소개해줄게요 우리는 쌍둥이라서 제 이름은 윤이고 제 이름은 요나예요 네 우리 채널에서 머리하는 거 머리 따는 거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제가 되게 잘해요 네 저는 못해요 그리고 그림도 배울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배울 거예요 제가 맹가루를 되게 잘해요 우리 쌍둥이도 되게 잘하고 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프랑스도 소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 살아요 네 프랑스에서 살고 우리 아빠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라서 조금 외국 애들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케이크 만드는 것도 하고 이런 거 네 컵케이크 비스켓도 잘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컵케이크만 베이킹만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못해요 그 케이크 이런 건 잘하는데 그 크림 바르는 거는 못해요 그런데 케이크 꾸미는 거는 잘해요 그리고 그 방을 집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또 방을 잘 정리하고 네 이런 거 그럼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많은 지비가 되게 지저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수업도 약간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거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어떻게 네 하고 네 우리 거북이입니다 그 되게 사라지고 있는 거북이 있는데요 되게 귀엽죠? 네 그런데 그 거북이들이 진짜 누리누린 안 걸어요 진짜 빨리 걸어요 저는 여기 좀 힘들 거예요 이게 너무 슬리피하다 네 여기 우리 거북이 집입니다 자는 모습이가 제일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좋게 하고요 네 그럼 안녕 친구들 나중에 다른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